너는 마음에 들어 이 가사 스타일이? 네 좋아요 너랑 나랑 커플이 되면서 생각한 그림은 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하면 좀 잘하겠다라는 거 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그냥 힙합 힙합? 트랩 비트에다가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너 지금 춤을 추고 후콘이 형! 형 트랩 좀 보여줘 봐요 트랩이 요즘 되게 유행하는 사운드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주는 거야 시오! 이걸 보자 니네 집어디야! 니네 집어디야! 니네 생동네! 합정명! 반전심! 열쇠로 돌려달래! 정세금이 너무 높아! 콩! 이런 거? 니네 집어디야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지? 내가 보내줬어 근데 얘가 싫다고 그랬어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야? 요즘 내가 좀 대잖아 다 여덟이야 너도 좀 덕 좀 봐 그럼 될걸 자 이만 또 다른 데로 가볼게 정당하게 할게 참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방송불량을 알아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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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 다음 날에 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